안녕하세요 부양남무풍 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셨죠 오늘은 난초여행 제 73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또 잘 계셨죠 건강하시고 별 이상 없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모종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하루종일 모종 심는다고 조금 늦게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난초여행 제 73회차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수입해 왔던 순화 과정이라든가 꽃이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커가는 과정이라든가 신화가 어떻게 됐든 이런 진행방법을 제가 한 개 한 개 짚어 가면서 한번 이래 가지고 말씀을 드리 볼 테니까 제 방법이 맞다 싶으면은 제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한주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난초여행 73회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송 시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아주레스기 저 앞에 그 종명은 아주레스기 일반 우리 얼마 전가 한 10여 년 전부터 아니었으면 저희 나라에서 이거 희트리셨던 그런 아이였는데 향이 정말 고급진 향이 나는 거에요 이거는 교배종이지만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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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습니까 좋은 품종 고급진 좋은 품종입니다 향간에 이제 한 10년 전에는 가격이 이제 요것도 많이 쌓였었는데 많이 쌓였었는데 요즘은 요게 이제 이것도 희선이 기해지니까 이게 가격이 좀 많이 이제 올라온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아무쪼록 저희들도 이것도 씨를 생산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아 안되고 어 저희들은 뭐 또 원정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어 저희들이 열심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향은 저희들은 단품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떼 달라고 해도 저기 부양의 보존품이라 가지고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소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소장을 하고 있고 음 하이 등간은 꽃은 좋고 향 좋고 가성비 좋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 요 아이 같은 경우에서 하나 키우는 배양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신화가 자랄 때 신화가 딱 나올 때 아닙니다 신화는 뿌리가 자랄 때 아닙니까 물주시면 헛방입니다 갱상도 사투리로 헛방은 이제 안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 헛방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냥 꽃이 안 피고 넘어간다는 거 이제 공갈방 처럼 헛방 그죠 어 그런 거기기 때문에 대두리기면 신화가 신화가 눈이 튈 때 라든가 뿌리가 날 때는 물을 주지 말고 조금 기다려 봐 보세요 쭉 기다려 보면 아니었습니까 금방 아니었습니까 자라서 씻어 물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 보여줍니다 음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셔가지고 요걸 과감하게 제가 이제 그 헤드 분주를 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오래전에 제가 이제 요거는 맥시마 아니었습니까 요거는 티프를 제가 요걸 선별 해 두었던 건데 키가 작고 아니었습니까 요거 티프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분주를 해 주었습니다 원래 분주를 잘 안 하는데 꼭 오시스 아니었습니까 너무 꽃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분주를 해 드렸습니다 예쁘게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난투에 얼마나 물을 안 줬는지 난투 잎이 안 있으면 이렇게 말라 떨어집니다 불쌍해서 저도 아니었습니까 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걸 해놔 하니까 아니었습니까 떨어졌는데 뭐 저도 이래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아니었습니까 그걸 해야죠 아이고 아까워라 퍼퍼라트 낼려 퍼퍼라트 인데 퍼퍼라트 쪽인데 여기 쳐다보면 드레안의 나나에 올해 뭐 무지무지하게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신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나오네요 꽃 때 여섯 개 나중에 안 있으면 내년 전시회 때 안 있으면 보면은 아마 오라마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레안에 이번에 수입해 가지고 저기 꽃 시슬을 달고 왔던 아이들이 여기에 꽃이 피었던 겁니다 피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음 요거는 스플레쉬가 들어 가지고 따로 이제 제가 이제 선별품을 해 가지고 빼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예쁜 교배종이 피었네요 예쁜 교배종이 피었네요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음 저희들 여기 아직까지 수입해 가지고 아직까지 회복이 조금 덜 돼 가지고 신화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신화는 굉장히 많이 붙었죠 그죠 어 붙어 가지고 신화 여기저기 많이 나고 예 한번 봐보세요 신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 아니 있습니까 그죠 참 저도 이래 가지고 빨리 하루속히 아니 있습니까 국내 배양이 최고라는 걸 아니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아실 거예요 국내 배양이 무조건 최고예요 국내에서 배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얘네들이 고생도 덜 하고 고생도 덜 하고 아니 있습니까 몸살도 덜 하겠죠 그죠 음 아 여기에 쳐다보면 무늬히쿰 덴드로비움 입니다 무늬히쿰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이것도 저희들이 부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요거는 판매 상품에서 제외입니다 요거는 또 뭐 오시는 그 이 방송을 보고 이게 판매 해 달라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판매를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 요쪽에 이제 또 지나가면서 아 여기 우리 부양에서 이래 가지고 지난해 종자 맺었던 엔젤 엔젤이 이래가 엔젤이 요거는 꽃이 크고 크기가 거의 한 4,5cm 엄청나게 크게 피는 거의 한 20cm에 육박하는 그런 엔젤 대행종이 엔젤 대행, 순수하게 엔젤 아니 있습니까 엔젤에서는 오리지널 대행종이예요 대행종이라 요것도 얼마 곧 안 있어서 시가 나올 거에요 시가 그석에서 나올 거에요 그 모종병에서 나올 거에요 나와 가지고 또 예쁘게 예쁘게 빨리 이제 성장시켜 가지고 요거는 엔젤 그대로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엔젤이 아마 놓을 거에요 음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요거 보시면은 요 어지 아래 부산에서도 오신 분이 요걸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은 요거 배양병에서 꺼내 가지고 오래오래 요렇게 한쪽을 신화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일단 저희들이 배양병에서 꺼내가 신화를 받든 안 받든 이래서 뿌리가 내려 가지고 살 수 있겠다 싶으면은 구독자님, 구독자님한테 국을 하기 위해서 아니 있습니까 이런 걸 또 있다가 국내에서 해야 한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6월 중순 되는 것들은 요렇게 보통 요정도 이제 신화가 잘하고 일반 가정집에 가도 별 문제가 없을 때 없겠다 싶은 아이들만 저희들이 골라 가지고 6월 말부터 아마 시판을 하지 싶어요 하지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뭐 그거는 잘하는 거 봐 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기르기가 힘든데 일반 구독자님 요거는 기르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잘 키우고 더 순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요거 모종 여기뿐만 아니고 나중에 저쪽에 언지를 한번 해 드릴까요 이렇게 우리 저희들이 오늘까지 모종을 끄집어 내 가지고 심은 게 제가 손이 불어 터지도록 심었습니다 아까도 요거도 요거 보이시죠 요거 올해는 꽃이 핍니다 일본 그 19년도에 도쿄돔 전시회 가 가지고 에카드로 상인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가지고 숨겨 두고 안 파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넥스라는 요거에 그 상호가 있어 가지고 이 원주 거기에서 산에서 채취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저희들이 넥스라는 걸 아니 있습니까 그걸 내 나라는 게 우리가 살 때 요거 살 때 아니 있습니까 그때 한 3만 5천 년인가 두 밟아야 3만 5천 년인가 그렇게 주고 살았 그때는 살 때 다 같이 썼구나 그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야죠 그래서 이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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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 꽃도 안 피고 밟아 키워 가지고 올해는 어제 불을 살짝 비쳐 보니깐 비쳐 보니깐 비쳐 보니깐 시스가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꽃이 핍니다 어 피면은 꽃이 요거는 조금 특별한 색이 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나중에 저쪽에 가보면 그 넥스 기본색인 저희들도 지금 꽃이 들어가 오는 꽃이란다 지금 성장을 해 가지고 그 불빛에 비쳐 보니깐 시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은 오늘은 꽃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 하는 거고 요거 꼭 올해 꽃을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에 저도 보면 털이 안에 들 그죠 어 털이 안에 보통 이래 가지고 막 거의 어 이것도 어 여기 보시면은 뭐가 다 있습니까 여기서 산 거 구입한 거에요 그 나벨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음 이런 걸 종자 하려고 안 있습니까 아주 저렴 그 아주 비싼 가격이 안 있습니까 사 온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 종자를 키워 가지고 어 저렴한 값으로 안 있습니까 내보내기 위해서 부양에서 열심히 열심히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예쁜 꽃 안 있습니까 뭐 저희 정말 이래 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제가 뭐 이래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그 뭐 그런 수모도 안 당해 안 당하고 안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안 있으면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아이가 넥스 입니다 넥스 인데 요거는 우리 부양에 와서 몇 번 꽃이 핏던 아이고 요 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두화분 밖에 없는 아니 있습니까 브라질에 브라질에 어 어디 브라질에 어느 농장에 그 거기에 알벤센스가 있는 가서 거기에 한 3백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부양란에 요거 하나 하고 아니 있습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음 그래서 요것도 아직까지는 제가 비차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게 안 들었으면 시스가 안 드는데 요거 이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시스가 올해 꽃이 올해는 꽃 꽃이 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게 피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알벤센스가 대량으로 보유 되는 아니 있습니까 그걸 저는 최고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있으면 올해 꽃 피면 어떻게 하든 안 있으면 꽃을 피해서 알 씨를 맺히겠습니다 맺혀 가지고 좋은 그 일과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저희 이제 여기에 부양에는 여기에서 올해 이제 두 번째 물을 줬던 아이가 있습니까 아이들 이렇게 이제 지금 신화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 신화 발부가 이제 살이 찌는 아이들도 이렇게 살이 찌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이 찌는 이런게 두 번 주는데 바로 이렇게 팍 불길이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비가 와야 한번 저희들이 물을 흠뻑 한번 줄건데 비가 안 오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주지는 못하고 이래 가지고 입만 이래 가지고 무성하게 자꾸 크고 있습니다 크고 이래 가지고 줄기는 시들시들 해 가지고 다 죽어 가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라는 같은 경우에선 물을 많이 주 가지고 너무 이래 가지고 키를 낮춰 놓고 작아지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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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꽃도 작아지면은 영양을 저장해 놨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저희들이 물을 안 주고 기르면은 이게 엄마 영양을 가지고 크기 때문에 엄마 영양 가지고 모든 걸 크게 만들어야 되요 크면은 뭔가 안되면은 발부가 엄마보다 항상 엄마를 넘어섭니다 넘어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이제 길러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물을 한번밖에 안 주나니까 아직까지 이런 노빌리어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잎을 폐지를 못했습니다 뿌리가 나와도 뿌리가 나와도 저희들이 물을 안 주니까 뿌리가 아마 거의 지금 뭐 조금 상태가 상태들이 됐는데 저희들은 완전 자연 이래 가지고 브라질 현지에 맞게끔 안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아마 요 올해는 요번에 방송을 안 했지만은 아마 한 수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돼서 제가 일괄적으로 물을 한번 줄 거에요 주기 때문에 잎이 그죠 잎이 어느 정도 폐지었나 아니면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요정도 폐지면 물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물을 주가지고 밑에 안에 화분 속에 한 컵씩 일주일에 한 컵씩 안 있습니까? 그렇게 주시듯이 작은 토분이기도 한 컵씩 그렇게 주세요 그래 가지고 8월달 너무 많이 자주 주면은 또 너무 물을 안 주도 2차 신화가 나오고 물을 또 자주 많이 주도 아니 있습니까? 2차 신화가 또 이렇게 꽃처럼 밀고 놓아 버립니다 밀고 놓아 버리게 되면 참 조절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살살 자라 한번 구슬려 보세요 구슬려 보고 예쁜 꽃 피해 달라고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또 뭐 같이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식물도 모든 걸 교감을 해 가면서 식물하고 교감을 해 가면서 키워야 그 꽃도 예쁘게 키우는 거에요 아이고 너는 왜 꽃 많아 꽃도 안 피우고 맨날 이렇게 나한테 입만 주는 거에요 우리 사람이 부지런해서 그런 거에요 꽃이 필 수 있는 시기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거에요 그래서 식물도 이제 약간 휴명기도 주고 또 식물도 식물도 이래 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종자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또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게 한 게 이제 그 식물한테 이제 우리 인생 사회도 배워가는 거죠 이제 배워가 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섭리를 거스르고 나면 아니 있습니까? 그죠? 모든 게 아니 있습니까? 이게 안 맞아 지는 거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많은 부유한 집안에는 자손이 귀하다 그죠? 뭐 이거 말고 더 즐길 거리가 많은데 아니 있습니까? 뭐 그게 이게 굳이 아니 있습니까? 자손 보존을 하는데 자손을 낳는데 힘들어 가지고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딱 그거 하나 둘 만 하고 아니 있습니까? 안 하고 옛날에 원래 개똥이나 소똥이 집에 아니 있습니까? 철뚱김 옆에 있으면 자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식물도 이게 너무 이제 고통을 주고 이라는 것들면 이제 너무 많이 주면 또 잎이 탈색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저희들도 지금 그 위치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이래 가지고 비틀 물을 안 주고 이라는 것들은 이런 현상으로 오비고 나면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보면 보기가 싫겠죠 그죠? 저희들은 이렇게 잎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잎 한 장이 없어도 안 괜찮겠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물 주는 시기가 지금 되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화가 이래 가지고 골고루 이래 안 나 가지고 한 개 한 개 제가 손이 아파 가지고 한 개 한 개 주지를 못 해 가지고 물을 안 주고 일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목요일 쯤 돼서 한번 일해 가지고 일부 돌려서 주는 것은 있겠지만 돌려서 주고 뿌릴 수 있는 것은 더 뿌리고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물을 주시는 것들은 요 정도 되는 것들은 주셔도 돼요 여기 뿌리도 내려가고 꼭 다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물을 적당히 적게 주면 이 토분에는 이 토분에는 우리 종이컵 한 컵만 주시면 되고 그죠 종이컵 한 컵만 주시면 되고 이 부양자 중자분에는 이 토분은 중자분입니다 중자분에는 두 컵을 주셔야 될 거예요 두 컵을 주고 대자분에는 세 컵을 주셔야 돼요 이 대자분은 세 컵을 주시고 이걸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번을 그렇게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한 것들면 거뜬하게 벌브가 커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난 조용해 가면서 한 개 한 개 다 살아면 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배워 가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도 이렇게 너무 물을 안 줘도 여는 아이들이 이게 잎이 골뱅이 들어 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을 많이는 안 주시더라도 물 주는 횟수를 이래 가지고 오늘 주고 3일 후에 주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물을 한 번 주면은 종이컵 한 컵이나 두 컵 정도로 주시도 되는데 물을 주는 주기 횟수를 보통 일주일에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로 지나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천천히 8월 중순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적응을 시켰다가 8월 중순 이후에 이제는 질소비료를 없애고 인상가리가 되는 첨가되는 것을 뿌리가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하면서 물을 주다가 보면은 8월 말부터나 9월 중순부터는 그 밑에가 변화가 보이면은 물을 안 주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예 안 주고 기다리시면은 꽃이 되든 죽든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한 가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조금이라도 아니겠습니까? 참을성 있게 한번 기다려봐 보세요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밸브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품종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밸브가 요렇게 이래 가지고 벌써 착생되어 가지고 잡아져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어 품종 따라 있습니까? 기존 이래 가지고 얘는 품종 이래 가지고 커 가지고 가 가지고 저 뒤에 한번 봐보세요 그죠? 저는 내가 멀리 지금 가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게 11월절 되면 저거는 다 계란들이 계란들이 다 되는 거예요 계란들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대주를 저렇게 기르는지 저희들도 빨리 잘라서 팔면 돈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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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큼 크기가 커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예쁜 꽃이 나오나 아니겠습니까? 그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자르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고 보통 보면 두발브 세발브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발브 세발브 아니겠습니까? 두발브 잘라 가지고 언제 어느 천년의 꽃복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라 가지고 분주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제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저는 잘라 가지고 분주해 가지고 그 꽃 핀다는 것은 한 4년 5년 4년 정도 아마 걸려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하시고 발브가 차라리 아니겠습니까? 세발브 네발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다음에 해야 꽃이 핍니다 두발브나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은 되돌기면 조금 상가하시고 또 쳐다보면 일반 우리가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 것은 물방울 개체를 해 가지고 물방울 개체를 해 가지고 물방울 개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방울 개체를 해 가지고 클러싱 했다고 아니겠습니까? 그 물방울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 심알바라는 심알바나 피코티나 이런거 또 티포로 이런거 이런거 다 나오지 다 나오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물방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물방울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절대 물방울 안 나옵니다 물방울 안 나오고 약 천 개나 이천 개 중에서 아니겠습니까? 한두 개 아마 실생은 그렇게 나올 거에요 조직 배양도 저쪽에 일본에서 아니겠습니까? 폴리하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팔 때는 80%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사 와 가지고 10개 20개 사 와 가지고 물방울 이게 40% 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물방울 나올 확률은 거의 이하 아니겠습니까? 조직 배양도 힘든데 실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나오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물방울 개체를 실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제가 이걸 하면서도 아니겠습니까? 절대 물방울 개체에서는 물방울 개체가 물방울 개체가 2% 정도 나오는데 2% 정도 나오는데 2%가 아니고 2%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2%도 잘 안 나올 거에요 천 개 중에서 두합은 안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두렉이면 거기에 대한 그런 거에요 우리 부양에서는 분명히 물방울 그레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물방울이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음 음